이래서 학교에서 뛰면 안 돼요. 복대에서 뛰지 말라고.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뭐가 이런 거야? 아니야 멋있어 멋있어. 왜 그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아무리 밥을 빨리 드시고 싶어도 잠시만요. 드시면 안 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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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학생 때 맞아 맞아. 급식 먹을 때 엄청 빨리 뛰어다닐 거잖아. 진짜 맞아. 원블리데이 님께서 여중 다니는데 점심시간은 전쟁이죠. 아 여자분들도 그러시구나. 전쟁? 와 그렇군요. 왜요 왜요? 근데 항상 급식 시간은 전쟁이에요. 왜요 왜요? 아니요. 네네. 어떡하죠? 그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가시죠. 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직 안 가고 싶어요. 아니 갔다 와 갔다. 안 돼요. 편하게 해. 방송 편하게 해. 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가세요. 진짜 이거는. 빨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내가 시작하자마자 우유를 이만큼 가졌어.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요. 진짜 안 돼. 이리 와 떼치. 시간 제한 해주면 바로 갔다 올게요. 진짜 시간 제한 못 지키면 제가 여러분들 공약 제가. 여러분들 시간 몇 분 줄까요? 얘한테. 화장실. 잠시만요. 그래 1분. 17초 좀. 17초. 나 17초는 좀 힘드지 않을까? 네. 30초.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지금. 볼리보로 화장실 가는 게 아니지 않아요? 지금 잠깐. 여기 묻었네.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얼굴을. 빨리 씻고 와. 세수하고 빨리. 빨리 이렇게 받아칠 때 갔다 오라고. 죄송합니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승관이 포장 잘하네. 아니. 문방구 해도 되겠다. 저 게스트 오늘 너무 힘든데. 저 게스트 힘들어요. 저희가 잘 해줘야 돼. 저. 성민이 형이. 저희 멤버들끼리도. 굉장해요. 저 친구. 네. 어디를 툴지 모르는 친구예요. 저희 멤버들끼리도. 인생의 즉흥이라고 해서. 네. 휘하야님. 별풍선 17초. 아니 성민이 형이 자주 가서. 네. 저희들끼리도 막. 선발 방송하다가 가겠어. 약간 이런 농담 했는데. 이렇게 진짜 가게 돼서.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갔다 오세요. 잠깐 쉬고 있을게요. 잠깐 쉬고 있자. 네.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아 진짜. 아 네. 게스트 없는 방송. 그렇습니다. 이것이 셀븐티비 안드로메다 방송이. 묘미 아니겠습니까. 묘미요. 네. 생방송 중에. 화장실을 가면.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 지금 굉장히. 지금 앞에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당황하시고. 지금 난리 났는데. 괜찮아요. 지금 왔어요. 성민씨 노래하면서 들어와주세요. 노래하면서. 죄송합니다. 심원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너무너무 시원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그만하라고. 그만. 정신 차려. 진짜 진짜. 애들한테.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들 기억에서 편집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으면요 다들 잠시만 말하지마 잠시만요 순석통님 너네 아이돌이야 야 아이돌이래잖아 우리 아이돌이야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뭐 생리현상인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우리 아니 이게 너무 지금 장난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죄송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팬분들 계시고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생방중에 이렇게 한 거는 저희 길이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않게 지금 저희 2회째니까 실수한 걸로 귀엽게 봐주시고요 저희 그럼 코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세븐틴은 이렇게 시트콤 넘칩니다 이렇게 시트콤 같은 일이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성민이 눈치 보지마 눈치 보지마 눈치 보자 네 이때 휘하야님 별풍선 13개 감사드리고 눈치 안받는다 순석통님 별풍선 50개 50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원하게 싸주시네요 네 괜찮다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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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빼면 안 돼요 야 아니 너무 시원하게 오셨겠네 난 네가 좋아 난 이래서 네가 좋아 아 좋아 아 재밌어 아까 모니 후치님께서 유행어가 뭐였죠? 라고 왔거든요 유행어 한번 봐주시겠어요 5,6,7 예스 오프 예스 예스 오프 예스 나가 온 거 나가 제발 나가 너 승철이의 미기님 스티커 한 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